삼성의 자유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인도 노이다 현지에 OLED 공장 중공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패널 공장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이 소식이 지금 최근에 이슈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8,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인도 북부 노이다의 중소형 OLED 모듈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말부터 공장 설비 등을 반입하는 셋업 작업에 돌입을 했고 이달 초부터는 실제 부품을 조금씩 생산하는 램프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장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중공하고 생산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용인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현지 바로 붙어있는 삼성전자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8년에 노이다 스마트폰 신공장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공장에 부품을 공급한다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입 절차라든지 이런 납품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를 보니까 1등이 샤오미인데 우리 삼성이 그래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2위권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경쟁력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스마트폰 사업에서 인도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인구가 14억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가장 큰 시장이고요. 또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아직 30%밖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런 시장입니다. 거의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는 시장인데요. 또 특징은 인도가 고가 제품보다는 중저가의 보급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이 그동안 보급형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도 시장 1위를 계속 꾸준히 질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지난해는 샤오미에게 자리를 뺏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함께 보시지만 중국 샤오미가 지난해 26%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21%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위에 그쳤고요. 이어서 중국 비보나 오포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는 인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삼성이 꺼낸 카드를 현지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관련 공장을 전부 다 인도로 보내서 가격 경쟁력부터 수요 대응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도 경쟁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인도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공장을 지어서 납품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삼성 SDI도 현재 배터리팩 조립 라인을 건설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 셈입니다. 결국 현지화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기존보다 크게 낮추고 중국 저가 업체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공장이 현지에 있으면 수요 증가,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삼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급형 같은 보급형, 그러니까 스펙도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도 시장을 꽉 잡겠다는 건데요. 기존 갤럭시 A 시리즈부터 갤럭시 F, 갤럭시 M 등 올해에만 20개에 달하는 신규 스마트폰을 인도에 출시해서 반전을 꽤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품부터 완제부까지 다 양산할 인도에서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격차가 한 5, 6% 정도면 따라잡고도 남겠는데요. 좀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철수를 하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이 소식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사업 철수, LG폰이 사업 철수를 결정한 지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게 충격적인 뉴스여서 그런지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LG가 그 이후에 사업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각종 해외 공장이 많거든요. 그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도 계속 외신부터 해서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스마트폰 철수에 따라서 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가 2% 점유율로 9위에 올랐습니다. 한 2,470만 대 정도를 전 세계에서 팔았는데요.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삼성이 1위인데 2억 5,570만 대 점유율 19% 정도였고요. 애플이 2억 110만 대 점유율 15%로 2위였으니까요. 하지만 LG가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하면서 그 빈자리를 다른 업체들이 채우게 됐는데 LG폰 사용자가 대부분 보급형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유율이 삼성이나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역시도 인도와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좀 일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자면 역시 애플보다는 LG폰과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삼성폰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LG폰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 2월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요. 삼성이 69%로 시장 1위입니다. 그러니까 LG의 점유율을 고스란히 가져온다면 한 80%까지 삼성이 잡아먹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독점이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향후 가격 책정이나 프로모션 등에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